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밴드 뷰렛의 보컬이자 또 솔로 프로젝트 문정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문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올아이즈 온 미 저희 뮤지컬에 올인을 하고 있고요. 현재 뷰렛이라는 락밴드 활동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문정후라는 또 제 솔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시작한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는 등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작품은요 일단 힙합 뮤지컬로 많이 알고 계신데 단순히 힙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장르가 다양하게 녹아있는 굉장히 트렌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또 출연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현장에서 실제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저는 락을 하고 있고 각 장르별로 이렇게 많은 뮤지션들이 모여서 뮤지컬을 만드는 경우는 또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작품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는 분노와 혐오의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연장에 많이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컨디션과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뵐 예정이고 제 락밴드 뷰렛의 활동 그리고 제 솔로 프로젝트 활동 이런 것들 제가 여지껏 20년간 해왔던 그런 활동을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발이 될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뉴스컬처를 통해서 저희의 소식을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뮤지컬 오라이즈 오브 미 그리고 뉴스컬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뉴스컬처를 통해서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공연장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я쁘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